다이는 지금 템플스테이에 가려고 버스를 탔어요 3일절이라 좀 밀리네요 그럼 천축사 가서 봅시다 저희는 셔틀버스가 있는 줄 알았는데 없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도봉산으로 가는 길 갑시다 저희는 셔틀이 있는 줄 알았는데 없어서 지금 걷고 있습니다 아직 사실 산길은 오지도 않았어요 아직 아스파이트랍니다 화이팅 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이런 데서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? 흐흐흐흐 드디어 산행을 다했습니다 주세요 천축사 저와 동행해준 하앙이에게 감사합니다 저와 동행해준 하앙이에게 감사합니다 아 저는 절복을 입었는데요 선생님 그거 잘 어울립니다 이번에는 힙스터 절복 밤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일 지각했어요 에헤헤 왜냐하면 저 때문에 і힣 저희는 공략먹으러 왔어요 카레랑 각종 반죽 카레랑 같고 맛있게 먹으면 좋죠 카레랑 아이콘 다른 타게 추가로 따라서 고작에 가면서 먹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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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